자, 민주는 영어 노래 부르는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? 영어 노래 부르는 수업. 괜찮을 것 같아? 그러면 혹시 수요일 날 4시에 뭐 하는 거 있어? 4시? 응. 수요일 4시에 뭐 하는지 잘 몰라? 어디 가? 소리가 안 나? 수요일은 안 돼?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데? 수요일 말고 4시에 언제 돼? 4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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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는데. 4시에 어느 요일 시간에 잘 모르겠어? 네가 팝송 수업을 하면 딱 효과가 좋은데. 네가 지금 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에서. 무슨 소리가 나? 패드 세트하고 다시 꼽아봐. 오케이. 혹시 4시에 언제 시간 되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보고. 선생님한테 쪽지 좀 남겨줄래? 네. 오케이. 그럼 빼버려. 자, 씨에 20 하기로 했고요. 그래서 문장이. 오, 아니예요. 실례했네. 6개 있었는데 혹시 뭐 좀 어려웠고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을까요? 와우. 그래서 저거 원숭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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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아닌가봐 no it isn't no it isn't no it isn't no it isn't 이번 시험에 isn't 와우 이거 호랑이에요 it's a tiger it's a tiger 멀리 있는걸 가리키면서 뭐라그래 giraffe 뭐라구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소리가 giraffe니까 소리를 글자로 바꾸면 여기까지 소리가 giraffe 랭 랭 저거 기린인가요 하고싶으면 뭘한다 giraffe is that a giraffe 또 아닌가봐 wow no no it isn't 오케이 얼룩말이에요 it's a zebra 그렇지 it's a zebra it's a zebra 한국 사람들은 지브라 안그르고 제브라 이런사람도 있어요 제브라 제브라 이런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제브라라고 하냐면 이가 무슨소리난다고 무조건 생각해 버리는거야 이걸 제브라 라고 있는 사람은 이가 무슨소리난다고 무조건 생각해 버리는거야 이가 가진소리가 뭐였다 내 이름을 불러줘 오 기억하고 있네 그치 요걸로 생각하는거야 근데 실제 발음은 제브라가 아니고 이가 이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나는거지 오 잘했어요 자 19 아 조금만 설명할게 자 19에서는 누가 등장했었냐면 this가 나왔었어 this의 뜻은 이것이고 that의 뜻은 저것인데 공통점은 몇개다 한개나 한명이나 이거야 그쵸 자 근데 다른점은 얘는 어디에 있는거고 가까이에 있는거고 이거 가까이 이런느낌이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느낌이죠 멀리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 차이가 있다 오케이 어쨌든 이제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자 멍키가 남자야?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게 뭐로 바뀌고 있냐면 it 만약에 남자였으면 it 말고 못 써야돼 he 여자였으면 she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it이고 그치 it이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is잖아 그렇죠 yes it is a monkey 그렇지 monkey 맞으니까 근데 밑에 보면은 사장가요 라고 물었어 근데 아니니까 뭐라그래 와우 그렇죠 다 알죠 isn't 잠깐만 isn't 어떻게 만들어진거다 isn't 아니라고 해야되니까 나스 누나 왜 나머지 또 이거 똑같지 오케이 오우 잘했어요 민준아 뭘 까먹었 민준아 뭘 까먹었